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엑스의 탄생 승찬아! 모하모하 고물쌈 위치랑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전화가 안 돼 우선 인사한테 고물쌈 위치 알려줄게 이동거리가 10km를 넘으면 안 돼 고물쌈까지 가는 최단거리와 경로를 알려줘야 돼 최단거리랑 경로 내가 알려준 경로로 가면 10km가 안 넘으니까 가드가 설레는 절대 없을 거야 오빠들 걱정 말아요 내가 좀 찾아줄게요 아 이거 있긴 있었지 웃었다고요? 그럼 아 그게 왜? 아유 이 양반이 또 또 이거 썩으면 얼마나 냄새나는데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자 어머마 예 나 잠깐 나갔다 어머마 이건 뭐냐? 필요 없어? 예 왜요? 필요하시면 갖다 주세요 그래? 그럼 이거 나 가져간다 아유 어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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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아유 알았다 아유 빨리 줘 아이구 아유 뭐 안겨서 잘 익었어 아주 잘 익었어 아유 달다 아우 아규 뭐 줘 아유 아유 Follow it! Your turn is on. oud님. oud님. おいよいよ. oud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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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이네 여보세요 아 그 준비는 다 됐는데 주소를 좀 확인하려고 노원 빌딩 16중 2호 맞지요? 예예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뭐라고? 우리는 이제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거야 저기 온다 어디 그렇지 엘리베이터를 저리 타셔야지 그렇지 뭐야 저거 왜 지금 점검한다 그래? 아이 장난해 설마 맡기고 가는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네 아니다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 저걸 왜 경배한테 주고 있어 오우우우 우우우우우 하으 정말 oops ungsngngngngngngng 멘탈 성격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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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양반한테 걸렸다가 뼈도 못 출 뻔 했어 오늘은 글렀다 우선 철수하자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나 택배 왔어요 안 받아? 어 너 벌써 찾아서 돌아오는 중일지도 몰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방법이 없어 얘들아 니들 혹시 지금 티비 보고 있어? 티비? 생색 레고야? 어? 하고 있네 그럼 얼른 10초 전으로 돌려서 티비를 봐 뭐? 알았어 강구 요리 돌려 지금? 아 그래 지금 빨리 알았어 간다 괴로워 얘들아 니들 혹시나 땡큐 우리가 가서 찾아올게 빨리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데 밧데리도 없고 아 망했어 어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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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 혹시 나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어? 트로피다 응 근데 그게 반밖에 못 찾았어 우리 오빠도 어떡하지? 본 사건은 실패야 아니 성공할 수 있어 뭐? 우리가 찾으면 됐지 어떡해? 우리가 나머지 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 정말? 찾긴 찾았는데 걔봐 생긴 것도 완전 무섭게 생겼어 저걸 무슨 수로 빼내 내가 해볼게 잘해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해볼게 피로 clipse 1 1 한참 같이 시간 收이 불공 obser 예 손 야.... 야...hat 어? illy야!!! 아니 이거 누구.. 아...제 조카들이입니다 조카라멘 조카들이 굉장히 많네여 그러게요 근데 애들이 다 MIB 팬이라서 트로피 들려주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싶다나요, 모래나 그치? 그, 그럼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가 진짜 혹시나 해서 우려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거? 말도 마세요, 그게 이 양반이 또 또 이거 써보면 얼마나 냄새나는데 아우, 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양반일 때 왜 못 살아? 오빠들 표정 봤어? 이 형이 베트마를 돌릴 수도 없고 같은 생각이지? 다들 손잡아 간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가 진짜 혹시나 해서 우려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거?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다행히 있는 것도 바로 옆 동네라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저 이거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힙합 그룹 에마베이! 야,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야, 우리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알았지? 당연하죠, 저희 마스코트인데 야, 줘봐, 줘봐, 놔둬라 아, 자, 놔둬라, 같이, 같이 아, 잠깐만 우웢 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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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them D 누나 안녕하세요 어? 똘똘이네 또 만나네 네 맞다 저번에 주신 샤프는 잘 쓰고 있어요 그래? 아 이게 잘 안되네 제가 해드릴까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재미있는데 너무 짧다 팽이의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길게 돌릴 수 있어요 우선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내 친절한 똘똘이에게 누나가 뭘 줄까? 아 잠깐만 다른 팽이네요 이 팽이의 능력이 뭔지 가르쳐주실 수 우리 똘똘이는 똑똑하니깐 혼자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알았지? 팽이의Si 팽이의 팽이자 팽이의 팽 팽 팽 행위가 도는 동안에 시간이 멈춘다? 무느리 약속한 마지막이요 이제 계약은 끝났어 에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럼 1억은? 우리 돈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 건물까지 불러들인 것만 해도 3천만 원은 되지? 아니지?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바로 해 바로 해 나를 너무 쉽게 보렁했구만 지금부터 내가 아는 말 잘 들어 아우씨 형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안 되겠어 잘못하다간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어 빨리 끝내고 손 털자 아이 그러면 좋긴 한데 뭐 뾰족한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쩔 수 없어 방법은 딱 하나야 아우씨 우리가 정말 띵하셨는데 늘 다섯 사람으로 가진 것 같다가 그렇게 함께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세히 돌아가고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뻬 없었고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듯이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듯이 시작이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듯이 여기까지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듯이 우리 목숨이 위험한 것 같듯이 그가 다섯 일어로 지옥을